후 후 아씨 오늘 티켓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됐을라나? 어? 다 또 왔다 뭐? 자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번 마비노기에서 쇼케이스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쇼케이스는 넥슨 아레나 강남역 쪽에 있는 지하에서 펼쳐지는데요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무엇보다 티켓팅 300석이 한 번에 10초만에 돈이 났다는게 정말 말이 안되지만 쇼케이스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은 우리 일시가 바로 7월 9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구요 행사 내용은 2017년 마비노기 여름 업데이트 최초 공개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? 정말 궁금하네요 아 제가 예상하기로는 새로운 제데레이션 새로운 재능 이렇게까지 300석을 해가지고 마비노기 의전분들한테 어떤 걸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쇼케이스 기념 굿즈 패키지와 넥슨 캐시 그리고 아이템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 와 예매는 티켓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포스팅 이벤트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거에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마비노기 쇼케이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마비노기 반세 너무 재밌어요 쇼케이스 꼭 하고 싶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